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함께 있던 친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유족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검찰의 판단도 경찰과 같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학생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부터 반포 한강공원 둔치에서 친구 A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집으로 혼자 돌아갔고 손 씨는 실종된 뒤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두 달 만에 내사 종결했지만 손 씨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에 의한 상처, 유석이 없고 전혀 격하지 않은 물에서 이런 상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지만 검찰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사망 이후 2년 8개월 동안 계속된 수사. 결국 A 씨의 혐의는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